빈호 씨도 어때요? 올 한 해. 2018년이 너무나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진짜 참 시간이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건강이 최고입니다. 자, 이제 2018년 2분이 남았습니다. 그리고 황금 돼지띠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자리에 돼지띠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한 번 더 만나면 될까요? 세븐틴의 조시아 씨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조시아 씨. 이쪽으로 와주세요. 우리 팬분들 좋아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